내가 이용섭을 지지하는 7가지 이유 이용섭은 역대 광주시장 후보 중 가장 깨끗하고 가장 능력 있는 가장 뛰어난 경제 전문가이다. 이용섭은 국정운영 경연과 다양한 경험이 광주시장으로서 가장 잘 준비된 지도자이다. 이용섭은 인기 있는 일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큰 정치 지도자로서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소신 있는 지도자이다. 이용섭은 안정된 리더십의 소유자이다. 이용섭은 안정된 리더십의 소유자이다. 이용섭은 서민대중의 애환을 가장 잘 아는 지도자이다. 이용섭은 후정과 비리 스캔들에 단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는 청정 지도자이다. 이용섭은 후남에서 키워야 할 큰 정치 지도자이다. 광주시민들은 이런 시장을 원한다.